랍번호 117번 청자 응갑화문 사자형 유괴 광고병은 모란과 연꽃이 화려하게 응갑되어 있고 하단에는 S자형의 선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부에서 견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파도문과 뚜껑이 파도 속을 유유히 논의는 물고기의 시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뚜껑에는 늠름한 모습의 사자가 입을 벌리며 오른쪽 앞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상영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뚜껑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청자 응갑화문 사자형 유괴 광고병은 굉장히 희소하여 그 가치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